그런 거는 정말 무서웠는데 그래서 공포 그래도 솔직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컨저링이 나올 때였어요 아 컨저링 컨저링 보셨죠? 제가 공포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엑소시즘이라는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민기성우님처럼 무서운 분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무서워요 저거는 뭐 분장 힘들었겠다 티에이 모먼트가 발동을 해가지고 근데 엑소시즘은 제가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컨저링 시리즈는 한 세 번씩 봤죠 컨저링에 관련된 에나벨 시리즈 뭐 던언 아니면 인시디어스 다 다 봤죠 그 원래 컨저링이 그 처음에 홍보할 때 귀신 안 나오는데 무서운 영화라고 홍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그거는 저 그래가지고 어? 귀신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공포지? 누가 봐도 패가고 포스터만 봐도 누가 봐도 패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응 근데 나오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그건 예상치 못했으니까 순간 어 뭐야?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니까 다시 안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동양 우리가 어렸을 때 접하던 뭐 이제 토요미스테리 이야기 속으로 뭐 그 다음에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 동양귀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컨저링은 서양귀신은 서양귀신과 동양귀신은 이 공포물의 클리셰 아세요? 어떤? 서양은 자 이제 민기성우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큰 트럭을 타고 이사 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포세일하고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되게 큰 집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말렸는데 집이 싼 거야 들어갔어 저 집은 뭐죠? 어 집에 기운이 이상해 집에 이제 영화 시작하면 전경이 비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음 지하실도 막 비치기 시작하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꼭 들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내 주변에서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 혹시 다시 보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한국 에피소드는 그 한국 에피소드는 이야기 속으로의 세계의 무덤이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또 동양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구미호라든가 아 그렇죠 그런 시리즈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었죠 음 그래서 컨저링이 저한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 네 그래서 컨저링 참 미국 그러니까 서양쪽 공포랑 동양쪽 공포랑 감성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그렇죠 우리는 완전 사람 형상이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음 근데 이제 되게 창백한 느낌으로의 사람 형상입니다 얼굴이 하얘야 돼요 네 맞아요 18호 발라줘야 돼 근데 근데 서양은 네 너무 악마예요 아 맞아 악명 악명이야 이블 데몬 그 뭐였지 외국 공포영화 중에 그것이라고 있잖아요 피에로 모양의 그거 그것도 저는 진짜 안 무섭게 봤거든요 음 그런 피에로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없으니까 딱히 그런 에나벨 처키 처키도 그냥 뭐 그냥 귀여웠어요 맞아요 그냥 칼 들고 다니는 에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제가 그래도 무섭다고 생각되는 거는 동양쪽 공포 아 네 혹시 동양쪽 공포영화 보신 거 있으신가요 동양쪽 공포영화에서 그거 제가 공포영화 안 무서워요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무서워했던 게 네 곤잠함이었어요 아 무섭지 곤잠함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곤잠함 무섭지 네 맞아요 그 엄청 빠르게 며트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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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게 눈이 약간 하얘져가지고 아 검해졌구나 검해져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와 진짜 무서웠고 혹시 최근에 파묘을 보셨어요? 파묘을 그거를 지금 혼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 정말 이거 보고 싶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공포영화를 전혀 못봐 전혀 아 이게 이건 제 과거로 추억 이야기지만은 같이 이제 공포영화를 볼 일이 있었는데 한 번 보고 나서 그때가 인시디어스 인시디어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너무 두통이 몇 시간을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아 미안하다 보자고 안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제 공포영화를 혼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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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으로 이제 그냥 이어폰 끼고 공포영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전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와서 파묘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예약 중이고 다르게 조금 또 무서웠던 거는 귀신도 무서운데 귀신 사람이 진짜도 무섭거든요 아이 사람 무섭지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그 일본 드라마 시리즈 중에 네 소름 토리하다라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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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대부분 이제 귀신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사람이 기괴한 이야기거든요 찾아봐야겠다 네 토리하다 시리즈 무리에요 한 여섯 편 몇 편 시즌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한 번은 어 어떤 남자가 자기 집 아파트 밖으로 딱 창밖을 바라봤는데 되게 기괴하게 생긴 여자가 자기 쪽을 바라보는 거야 아 매일 바라봐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여자는 그 밤에 자기네 쪽을 바라보는 거야 자기랑 응 너무 이제 기괴한 거죠 근데 왜 우리 집을 왜 보는 거야 왜 보는 거지 그런 부동산집 아줌마였나 너무 티 같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따지러 간 거죠 따지러 가는데 없어 이 사람이 근데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봤는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오 이거 포스터 지금 찾아봤는데 너무 무서운데요 그죠 아니 분장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서워 뭐지 오 진짜 오 상관 아니죠 예 이거 분장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컨셉이 일상 속 잔잔한 공포 음 이야 그 이제 뭐 이제 검색을 딱 해보면 이미지에 첫 번째 나오는 5편 혹시 네 5편 그 여자예요 하 응 그 여자가 그래와서 네 집에서 이제 와이프를 그 남자 주인공의 와이프를 아 그렇게 응 아니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그 막 어떤 남편이 네 뭐 컴퓨터를 사고 싶다 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와이프랑 이야기하다가 사이가 소원해 응 근데 와이프가 그 이제 집을 나가게 돼요 응 근데 남편은 사실 불륜 중이었습니다 아 근데 불륜 때문에 이제 막 그쪽이랑 살려고 그 여자랑 살려고 와이프랑 이혼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와이프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컴퓨터 갖고 싶다고 했지 컴퓨터 줄게 하고 이제 박스를 큰 거랑 놓고 나가 그래서 어 뭐야 이혼하는데 응 이렇게 깔끔하게 응 게다가 선물까지 응 너무 사실 그 남자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응 그 이제 불륜 녀한테 연락을 했어 응 근데 응 응 박스에서 소리가 나네 박스에서 네 뭐지 뭐지 하고 박스 구멍을 봤더니 그 그 바퀴벌레 어 눈이 이렇게 이제 토막나 있었던 거죠 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본 드라마 토리하다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 무슨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였나 아 그런 거에서도 이제 가끔 공포가 되게 나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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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 기억나는 거는 어떤 그 눈보라 속에 산장에서 이제 그 쉬게 됐는데 네 이 눈보라에서 잠이 들어버리면은 네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교대로 조금조금씩만 잠자자 해갖고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인가 네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내 대각선에서 자면서 한 사람이 보초를 쓰면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얼어 죽으니까 그 불을 이제 좀 지키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명이었다 처음에 그러면은 한 자리가 비어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비어있지 않고 계속 돌아간 거야 그래서 걔들도 추워서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한 명이 불을 지키고 네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1번이 보초 쓰면은 2번이 1번 침대에 가서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보초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게 살아남았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씩은 있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 거기에 시체가 근데 이 스토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게 기억이 났었어요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났고 오 그래서 1번 영화 또 생각나니까 저는 이제 너무 유명하죠 저희 세대의 주온과 주온 링 주온 사다코 네 사다코 링 같은 경우가 이제 유명한 게 우물귀신 그렇죠 TV에서 나와서 TV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온 같은 경우가 그 집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참혹한 일들에 그냥 과거의 이야기들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스피노프로 우리 민기성우님도 이제 말씀하신 사다코 대 카야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참 이걸 어떻게 그렇게 섞을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저도 궁금했거든요 세계관 최강사는 누구인가 음 공포 영화를 이렇게 비튼 스토리가 나올 줄은 근데 이제 너무 비틀다 보니까 개그로 올라가는 게 네 공포가 아니었죠 그래서 주온 혹시나 주온과 링에서 아직도 뭔가 무서운 기억이 남아있는데 떨쳐버리고 싶다 하면은 이 사다코 대 카야코라는 영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보고 나면 사다코랑 카야코가 그냥 그 무서웠던 기억보다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재가 됩니다 되게 애정이 가요 애정이 가요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서양 공포물 사실 이거는 공포물에 좀 끼기는 좀 그런데 좀비물 같은 거 아 좀비물 그렇죠 좀비물은 공포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가끔씩 좀비물을 무서워하는 분들은 그 고어함 때문에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징그러우니까 징그러우니까 네 너무 징그러우니까 막 내장이 막 아 아 막 목이 잘려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엑소시스트 오맨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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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비물은 필연적으로 처음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좀비 그 다음에 내 동료들이 좀비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나를 이제 조여오는 그런 좀비 심리적 압박감 그렇죠 근데 결국은 총을 얻고 톱을 얻고 갑자기 액션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어떤 뭐 큰 트럭 뭐 밴 이런 걸 타고 탈출을 그렇죠 결국 그래도 이제 공포라기보다는 액션몰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 사실 얘네들은 이제 그냥 한번 논외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공포 찍먹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온 거고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가장 이제 동양적인 공포 어? 그러고 보니까 네 혹시 무서운 일 같은 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